대화 장식을 불을 받지 않게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제가 추구하는 디지털 로마드 하려면 이런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 원형을 찾아서 복원하는 거죠 나무와 저랑 호흡하는 거예요 단청할 때 임하는 자세는 뭐냐면 만료를 나무가 잘 붙들고 있을까에 대한 영혼이 제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염동근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용문화재 단청장 전수교육조교로 활동하고 있고요 문화재 수리기술자로 단청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최문정입니다 선생님 이제 그래피티 작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정확한 거 모르겠네요 보통 그래피티가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벽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캔버스보다는 어쨌든 야외작업이 많죠 단청 작업이랑 비슷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단청에 대해서 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단청 작업이란 단청 글자 그대로 굵을 단, 푸른 청자잖아요 근데 붉은색, 푸른색만을 이용한 색이 아니라 오방색을 써서 건물에 칠하는 일을 단청이라고 하는데 오방색 안에도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먹색, 가운데는 임금을 상징하는 황색을 썼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일반 사람들은 구경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보석의 가루예요 단청이란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수년간 사실은 습득을 한 거잖아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전통을 제가 쭉 지키고 있었던 30년의 세월은 저의 어떤 동기부여가 됐고 저의 어떤 보물창고예요 전통을 지키면서 복원하는 사업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보물창고에서 재료를 끌어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서 아니면 좀 기업이나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를 따라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확실히 있으잖아요 그거를 딱 지키시는 모습이 되게 좀 부러워요 그래서 선생님 작업은 특이한 게 눈에 띄지 않아야 되게 잘하는 작업이에요 티 안 나게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티 나게 보존할 것인가인데 보존철학의 원칙은 원형을 그대로 복구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200년 전에 것들이 지금 복원한다고 200년 전 색깔을 가지고 칠한다? 이거는 보존철학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면 200년 전에는 이랬을 것이다에 대한 원색을 추정해서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다시 재생시키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복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원형을 찾아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그 원형을 찾아서 복원하는 거죠 그 원형을 찾아서 복원을 하되 그것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이 들 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원형을 찾을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 원형을 찾고 있는 곳곳으로 담았학의 원형을 찾고 있는 곳곳은 소 retail인의 워낙의 모아가 рад직한 여행을 찾고 있는 곳곳에 국회의사항을 찾고 있는 곳곳에 저는 전통을 지키는 단총총 하다 보니까 저는 규칙 배열, 정해진 색을 쓰면서 닫혀진 생각들이 많은데 저희는 작업을 하면서 열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피티는 많은 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스프레이로 그림 그리는 걸 그래피티라고 하는데 힙합 문화 중에 하나고 흑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에너지나 이런 뜻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염작가님은 단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전통도 하나의 장르잖아요 저는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전통은 하나의 장르야 그래피티 하나의 장르고 전통을 너무 전통스럽게 보면 얘로 모그가 할 수 없다고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전통이 너무 내가 지켜줘야 될 것 같고 내 전통은 하나의 장르로 보고 장르로 장르로 섞으면 거기서부터 되게 쉬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이런 무늬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걸 스프레이로 표현해보고 예를 들어 선생님이 도안을 짜주시면 이걸 스프레이로 재해석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피티 도안을 선생님이 이런 알료로 전통 알료나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콜라보라는 게 많이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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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